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레드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조사업체 옴니아에 따르면 올해 올레드 재료시장이 전년도 대비 40% 성장하여 약 2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각 공문별로 올레드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 출하가 늘어나는 영향이고요 중소형과 대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소형에서는 주로 애플 쪽으로 각종 애플 제품에 올레드가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침투율이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나는 것일 거고요 추가적으로 약간의 폴더블 시장이 조만간에 본격 개화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냐 이슈가 있겠죠 TV 쪽도 판매가 좋은데 올레드 TV 올해 6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거기에 삼성에서도 조만간 QD 올레드 TV 출시가 임박해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술적 로드맵에서 다시 짚어보고 갈게요 디스플레이에는 LCD와 OLED가 있고요 올레드 쪽에서 RGB 올레드는 중소형 모바일 쪽이죠 애플같이 폰에 적용돼서 늘어나는 거고요 TV 쪽 대면적 쪽은 RGB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버닝 같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LG의 화이트 올레드 방식으로 올레드 TV가 생산이 되었고 삼성은 올레드가 아닌 QLED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TV를 팔았었죠 그래서 이 둘 관련해서 헷갈리니까 시끄러운 소송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쪽에서 이제는 여기 QD OLED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제품을 양산할 거다 그렇게 되면 판세가 변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조 시장 전망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중소형 모바일 증가하고 대면적 노트북과 TV 쪽 증가하고 특히나 21년도에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이어가게 되죠 그럼 이거와 관련된 수혜주 업체들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올레드의 구조를 보면 각각의 층이 있고 층별로 들어가는 물질이 있겠죠 그걸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납품하냐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뉘는데 LG 쪽은 상장해서 관련된 업체가 크게 보이질 않고 삼성 쪽은 그래도 일부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삼성 쪽을 심도있게 쪼개봐도 다우케미칼, UDC, 머크 이런 굵직굵직한 외국기 업체들이 대부분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올레드 소재, 삼성 수혜주 하면 덕산 네오룩스 정도가 떠오를 겁니다 이게 HTL하고 레드, 그린 관련돼서 네오룩스가 하고 있었죠 근데 삼성 밸류체인에서 업체를 찾아낸다면 일단 그동안 삼성 쪽에서 없던 게 붙는 걸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QD OLED 쪽이죠 이쪽에서 21년도에 패널이 양산되고 22년도에는 TV의 본격 출시 및 추가 증설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되었을 때 단순히만 봐도 일단 Q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될 거고요 TV를 겨냥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형 QD OLED가 되게 되면 그 사용량은 모바일 대비 크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RGB OLED 같은 경우에는 덕산 네오룩스가 HTL, 레드호스트, 레드그린 프라임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납품을 하는 구조였어요 QD OLED가 되면 호스트나 프라임이 들어갈 구석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HTL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네오룩스가 할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오룩스의 매출별로 발려진 걸 봐도 호스트 쪽보다는 HTL 외 이쪽이 대부분이죠 21년도부터 대폭 개선돼서 이어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OLED 밸류 체인 상에서 패널에 소자가 들어갔는데 그 중간 채널을 만드는 네오룩스의 형제 업체가 있었어요 바로 덕산 데코피아 인데요 간접적으로 요런 요런 영역에 걸쳐서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양이 좀 늘어나면은 일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뭐 동사의 매출에서 OLED 소재가 전부는 아니어서 OLED 소재 외에도 반도체 가스, 고무 첨가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숫자로 찍어봤을 때 덕산 네오룩스가 그동안은 실적이 꽤 견조했거든요 근데 이때 덕산 데코피아의 이익이 같이 많이 성장을 하던가 OLED 소재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에널도 이쪽보다는 이 회사를 볼 때 반도체 쪽을 더 메인 드라이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OLED 소재에도 증가를 하는 걸로 보긴 보니까 관련 수혜조로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쪽으로만 밀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덕산 두 형제의 주가가 흐름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가 좀 더 소재주로서 메리트가 있다 다른 업체 추가적으로 보죠 이녹스 첨단 소재 여기도 여러 사업부가 있는 업체지만은 OLED 쪽에서는 삼성의 모바일 쪽 하단 보강용 패터닝 필름 그리고 LG의 TV 쪽의 인캡슐레이션 필름 봉지 필름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신제품도 개발 중이라고 하거든요 TV 쪽인데 왠지 삼성 쪽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삼성에서 TV를 드라이브 걸 때 혹시나 이 회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21년도에 OLED 소재 쪽에서 매출액이 크게 올라가면서 전체에서 OLED 소재 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회사를 성장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PI 첨단 소재 PI 필름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일부 디스플레이용 COF를 구현을 할 때 PI 필름 베이스로 그 위에다가 뭘 얹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OLED에서 고해상도 지원을 위해서 COF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사에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증설도 하고 있어가지고 Q가 이모종으로 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매출 구성으로는 OLED가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성장은 어쨌든 OLED 스마트폰 침투율에 따라서 관련 부품도 같이 좀 늘어나고 첨단 산업 쪽 이쪽에서 소형 디스플레이쟉 필름이 납품이 되면서 동사의 매출 부문별에서는 매출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과거 두산 솔루스죠 2차전지 관련 업체로 구분을 하지만 OLED도 있거든요 최근 기사에서 대형 OLED 관련 발광 소재와 비발광 소재를 늘리겠다 이게 TV랑 관련된 걸로 생각이 된다 25년까지 TV용, 모바일용, 추가적인 고객 확보 등으로 매출액을 대략 4배 정도 성장시키겠다는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매출 구성상 2차전지 쪽으로 나가는 전지박이 메인 드라이버이긴 해요 근데 OLED도 같이 견인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전지박 쪽이 메인이지만 OLED도 매출 규모는 의미 있게 차질하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오면 도움이 되겠죠 여태까지 언급했던 업체들의 20년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2차전지로 구분되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슬슬 고개를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가장 직관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는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강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도주를 걸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아랫단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체들을 살펴볼 것인가는 리서치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현재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굴만 한 상태니까요 OLED의 소재 성장에 기댈 수 있을 만한 업체를 몇 개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제가 다루지 않은 관련된 업체들이 더 있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서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